주님의 마음 하나님 사랑하기를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 회복될 것이라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기다리게 하소서 매일이 주님의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하소서 단 한순간도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미래가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부정 휘철입니다 임부정 휘철입니다 임부정 휘철입니다 임부정 휘철입니다 임부정 휘철입니다 임부정 휘철입니다